Q. 카드의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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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든! 2개 남았는데? 야! 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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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원! 오예! 보자다 보자 저희 이제 45만 원이에요 이제 여행자금 미션을 다 성공했어요 저희 여유로운 제주도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진짜요? 진짜요? 아...괜찮다 빨리 이거 그만 먹어야겠다 빨리 그만 먹어 장난 스탑 제주도 디저트카페 찾아봅니다 치즈 디저트 저 레몬 마들렘 먹고 싶어요 피낭씨에 그때번에 못 먹었던 애그타리도 마카롱 피넛바다x3 Nap losses 땅콩 너무 먹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면 뭐든 감사합니다 뭐든 감사합니다 아 좋다 디저트 과연 이번 맛집은? 오 야 수영장이다 여긴가? 예쁘다 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오 트라우치 스크러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맛있겠다 또 할게 왜 초다 목소리 100년 전 멘트 하트 지름떡 맛있겠다 지름떡 맛있겠다 우리 45만원 있잖아 네 45만원이나 있어요 자 많이 쓰자 우리 그럼 1일 음료하고 저는 먹고 싶은 게 초다 목소리랑 이거랑 지름떡 지름떡 먹고 싶어 나 이거 만홍 샀네 나 이거 만홍 샀네 나 이거 만홍 샀네 케이치스가 안에 들어있어 케이치스 고매버터 아 이거 진짜 그러면 이것도 시켜야겠다 이건 4개 그럼 4개 시킬래 네 좋아 더 먹을래? 네 우메프 못 먹자 우메프 하나하나 보리게 샌드타르트 백년초 샌드타 떡볶이 지름떡 하나 어? 굽는 거다 빙수 오 빙수 먹자 3개 아 3개 2인 1빙수 2인 1빙수 2인 1빙수 어떤 게 진짜 맛있겠다 2개 추가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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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인 한번 네 우리 나가볼래 주가 우와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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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수영장이다 우와 그날처럼 살 사람 내가 먼저 해볼게 그래 오케이 나 무서워 살짝 됐어요? 어 갈게 놓을게요 둘 셋 오 오 우와 흠 원이가 많이 나와 원이 네 언니는 왜요? 너가 나온 내 사진을 아 잠깐만 아 너무 예뻐 민주야 발전구도 한 번 해주면 안 돼? 아 차가워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응 오 바지가 내려갈 것 같긴 그러니까 조금 많이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와 재밌어 재밌지? 아 아 아 하하 우와 오 오 잘한다 우와 시원하다 우와 시원하다 어 재밌다 재밌다 다지 다 젖었다 깊게 했네 깊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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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맛있겠다 배고파 아 나왔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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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여기 얼음이 바다색이에요 어제 본 협제 해수욕장 바다색이에요 너무 예쁘고 귀여워 이야 얘 비주얼 대박이다 우와 꾸밀 수 있는 야자수랑 의자 같은 것도 있고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얼굴에도 있어 저희가 꾸미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할래요? 얘 꽂아볼래요? 해보자 해보자 제가 나무를 꽂아보겠습니다 우와 귀여워 약간 이거 모래 같다 어 모래네 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다고 여기가 모래 좋아요 뿌려볼게 좋아요 돌 어 괜찮은 느낌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 맛있어야 되니까 좀 골고루 어 약간 그런 어제도 약간 돌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셀리는 좀 골고루 있어야 예쁠 것 같은데 네 약간 이 바닷물에 빠진 곰돌이들 그런 느낌 굿 우리가 먹겠지만 네 우리가 먹겠지만 아니 너무 예쁘고 귀여워 미쳤다 어 조개 모양이에요 오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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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아 너무 귀여워요 새벽 약간 시마 아 이걸 새벽 한쪽으로 새벽 한쪽으로 새벽 저리 안에 새벽 오오오 좋다 우리 천재 아니여? 응 천재다 우리 뭐야 귀여워 귀여워 이게 뭘까요? 어? 펭귄? 펭귄 하하하하 다크맨모이름 오 사메 오 사메 한 번만 귀여워 이렇게 할까? 저기 제대로 만들어 놨다잉 오케이 완성 뿌렸어요 이거 할까요? 응 뭐 모래사장에 묻을 수도 있지 그러시죠 모래사장에 묻을 수도 있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넣고 싶습니다 이거 이건 뿌립시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나눠가지고 오 좋습니다 오 완성이네 우와 먹어볼래요 우리 이제?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설명하고 먹었어요 설명하고 먹었어요 설명하고 먹었어요 저희가 만든 바다의 제목은 파괴된 섬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방금 먹으려고 아우 진짜 저희는 섬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고 바다에 많은 귀여운 그런 세계입니다 이렇게 펭귄이랑 곰이 이렇게 늙고 있어요 네 늙고 있어요 다시 가보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저희는 어제 간 바다를 만들었고요 바다 색이 너무 비슷하고 여기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었어서 그걸 표현했고 많은 다양한 동물 젤리들이 수영 중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맛있겠다 나 이거 너무 궁금해 이 맛이 저도 이 얼음 맛만 소다 맛이에요? 아니 그냥 우유 맛이구나 맛있다 얼음이 너무 고소해요 팥이 있네 팥이 있대요 팥도 있대 안에 팥이 있다 안녕 팥 팥 팥 좋아해? 팥 좋아해 떡도 있네 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먹을게요 온다 온다 우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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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굉장히 맛있었다 와 대박이에요 응 저희 크로플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뭔가 떡 크로플이라서 겉은 되게 바삭하고 속은 쫄깃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고 와 떡 크로플 음 오메기떡 맛이 많이 난다 언니 오메기떡 처음 먹어보자 응 이 쑥떡이랑 팥 있는 게 원래 오메기떡인데 이거를 크로플 와플 기계에 넣어서 오메기떡 언니가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음 나 이거 궁금해 너무 음 음 음 음 음 떡인데 튀겼어 그 설탕에 묻혔어 음 끝이야 음 설탕 잔뜩 묻힌 가베기 음 음 근데 엄청 쫄깃해서 안이 떡 음 음 꽃이 약간 튀겨져 있어요 떡이 음 음 음 음 음 음 고마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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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멤버가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를 다 고민 없이 다 골라서 다 맛볼 수 있었으면 좋았어요 진짜 필름요일 만족했습니다 배부르다 배불러 근데 우리 떡이 남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조금 배부르거든 맞아 배가 먹겠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디저트 진짜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하늘이 예쁘다 와 너무 예뻐 와 너무 예뻐 어디예요? 와 흰이 형 여기 정치로 예뻐 다음은 어디 넥스테이션 제가 그토록 알았던 시장이 시장이에요 시장? 와 너무 좋다 밤에 열리는 시장 저희 약간 커플템 맞출래요? 저희 팀? 완전 좋아 아이유이 커플템 완전 좋아 소풍샵을 돌면서 조금 약간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푸드테로 가요 좋아요 좋아 대박 와 진짜 왜 이렇게 좋아? 너무 좋아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혼민 좋은 게임 하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영어 쓰면 안 돼 오케이 이런 거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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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시작 다 말 안 하는 거 같은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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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작할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 아니 그냥 yeast 그럼 우리 그룹면도 안 돼요? 그룹 어 그룹 어 그룹 어 유노아 아르 로아야 실망하지 마 다른 사람이 더 할 수도 있어 맞아 내가eting 더할 거 같아서 맞아 오케이 기다려 다되면 오 오 오 오 오 오 O 어 들었어 오케이 기다려 1in1 어? 또 산 site 아 turning 왜 그렇게 이렇게 나 아직 모르겠어 진짜 너무해 어렵다 이거 진짜 무의식적으로 나온다 맞아 이게 무의식적으로 영어를 쓰게 된다니까? 말을 뱉기 전에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게 되었네요 근데 이게 훈민정은 게임을 하면 그냥 영어만 안쓰게 되는 건데 게임! 난 똑똑해 어떻게 알았지? 계속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해야 돼 생각 생각! 그래 우리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놀이다 저희 그래도 조금 더 지금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조금 더 얘기해줄래요? 야시장 재밌겠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 뭐 살까요? 장신구 장신구 비녀 사야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어때 잘 꾸몄지 올리려고 하는데 혹시 계속 뭐야? 이게 다 우리 그거잖아 우리 그룹명 플러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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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2롯도 하고 플러스 다 했어 나랑 동갑이다 오케이, 잠깐만 오, KBS 바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대박, 너무 나이스 얘들아, 잠시만 나 물어볼 게 있어 우리 그러면 우리 둘을 칭하는 그 호칭을 모임단으로 해야 되니? 뭐라고요? 모임단? 단체 단체명 단체명 혹시 인별 그거 아이디 다 우리 오케이, 나이스 나 또 영어로 했어 예 예 예 OK도 썼어 혹시 인별 그거 아이디 다 우리 오케이, 나이스 언니야 인별 또 보지 마 어렵네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지금 의외에 약간 응 나 잘하는 거 같아 제 생각에 이게 제일 참기 힘든 거 같아요 맞아, 이게 제일 오케이 이게 제일 참기 말 버릇이 말 버릇이 그걸 대체하면 다른 추임새를 만들어볼까? 얼쑤 어때,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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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쑤 어 아까 했던 게임 중에 아까 했던 게임 중에 아까 했던 놀이라고 했잖아 놀이라 그래요? 소니 우어어어 아, 진짜 웃겨 귀여워 귀엽다 너무해 아, 웃겨 아, 그러면 노래 노래 맞추기라는데 노래 제목이 영어 일시 그걸 한국어로 바꿔 말아줘 그럼 그건에 1등한 사람은 몇 개 빼주기 이런 거였잖아요 좋아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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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청바지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유나 유나 여자 아이돌 선배님의 여왕 여왕 유나 10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우 어려워 조금만 더 들으면 알겠습니다 여기 다 있어 선배님의 여기 다 있어 선배님의 여기 다 있어 선배님의 여기 있어 선배님의 빵 빵 빵 원형으로 된 빵 원형으로 된 빵 아 빵 여기 다 있어 선배님 케이크를 뭘 하셨는데 유나 검은 핑크 검은 핑크가 뭐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검은 구동 선배님의 네 구동 괴물 처음으로 맞췄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울어? 원희 알쏘 원희 알쏘 원희 알쏘 원희 알쏘다 원희 최고다 원희 알쏘다 원희 알쏘다 원희 알쏘다 원희 알쏘다 와우 원희 알쏘다 와우 다코야끼 팔면 먹고싶어요 다코야끼 원희 알쏘다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소품샵 언니 한국에서 이런 거 처음이야? 일본에서 이런 거 처음이야 대박 와 여기서 이렇게 둘러볼래? 소품샵이야 얘들아 커플템 뭐만 칠지 볼래? 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기 한번 다 같이 표정해 와 예쁘다 이런 거 사고 싶다 헐 팔찌도 있다 이거 예쁘다 와 팔찌도 예쁘고 귀걸이도 예쁘지 다 같이 멤버들이에요? 네 우선 둘 다 보고 저희 돈도 정해주니까 아 타코야 게임이 많네 근데 게임이 많네 이거 귀엽지 않아요?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아니 이거 봐 어 이것도 귀엽다 어 이거 진짜 귀엽다 귀여워 너무 예뻐 아니 잠시만 아니 열어봐 곱창칸 여기 뜨개질 곱창칸 뜨개질 곱창칸 이거 하나 사면 안 돼 우리 가방도 사고 가방도 사고 가방도 사고 이거 사고 아 이거 아 이거 어 귀엽다 너무 잘 어울린다 언니 이게 나아요 아니면 아 잠시만 이거 이원이 아니야? 네? 여러분 이거 이원이 아닙니까 병원의 이원이 이거 이원이 아닐까 나는 깜깜 얘 완전 용서 가방이야 아 진짜 완전 이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잠시만요 쓸 수 있는 걸 사 진짜 너무 예쁜데 퍼스널 컬러를 봐볼게요 아 근데 확실히 이게 또 나랑 잘 어울린다 이게 또 예쁜 것 같기도 하고 하아 아 여러분 아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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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다 같이 비즈 팔찌 맞출까요? 응 좋아 꽃 같은 건 이쪽으로 나 레인보우 사고 싶은데 레인보우 이거 네요 레인보우죠 이거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커플템으로 하면 이거 맞아요 하나씩 골라볼까요? 어 나는 이거 이거요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런 걸 다른 걸로 하는 게 잘까 아 초등학생 이거 가져갔어요? 초등학생 여기 있어 어 이거 하자 어 이러면 다 달라 나 여기 아예님 커플템 첫 커플템 일단은 커플템을 결제하고 돈에다가 가방 하나랑 팔찌 하나씩 고민된다 근데 작은 거 솔직히 많이 안 썩어 잠깐만 이거랑 그거랑 고민 중 뭐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모카 언니 추천 이거 나도 이거 이거? 오케이 그럼 이거 여러분 결제 우선 커플템 먼저 결제를 했고 커플템 먼저 결제합시다 괜찮아 17만 2천원인데 18만원인데 뭐 혹시 거슬러 받을 수 있을까요?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2만원? 2만원씩 어 2만원씩 오케이 2만원이에요 얘들아 여기도 많아 여기도 있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귀여워 여러분 이거 다 머리에 달 수 있는 핀인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핀 너무 귀여워 핀 너무 귀여워 핀 너무 귀여워 로아야 너 오리 좋아하잖아 너 오리야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니요 아니요 오리잖아 오리 진짜 좋아해 너무 귀여워 좀 가져볼까? 이거 예쁘지 않아? 뭐 예쁘지 않아? 저 이거 할까요? 이게 진주가 있어서 좋아 나 이거 할래 나 이거 할래 저 이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뜨개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귀엽다 나 이거 땡 하나 써먹을게 아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귀여워 오 언니 이거 너무 예쁘잖아 귀여워 귀여워 얼굴 좀 보겠습니다 오 귀엽다 진짜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해 축제 같은 오 걸 하루 반 쳐다 오 오 근데 이게 좋아야 또 향이 너무 좋은데요? 오 너무 사고 싶다 이거 하나 네 뭐 샀어? 이거 오 귀엽다 이 사이즈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고 싶은 거 있어요? 나 받은 게 있는데 오 예쁘다 슬슬 우와 이거 하면 그림이 바뀌어요 우와 이거 귀엽다 오 예쁜데 예쁘죠? 바비도 예쁘고 근데 7,000원이면 양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와 키린도 하나 사고 싶은데 여기 있는 키린도 얼마예요? 7,000원 7,000원? 네 어떡하지? 나 안 먹어도 돼 오늘 안 먹고 살까? 살래? 이것도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나? 언니 팔아줬잖아 그럼 좋아저도 말하면 되는데 그만할래?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그럼 나도 그래야겠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다른 거 아냐? 진짜 머리 네 없어요 진짜요? 토요토록도 구경 다 했어요? 아니 같이 할래? 네 지금? 네 가자 우와 막창 우와 닭다른 밖에서 그래도 배불른데? 깍돼지 강정? 신기하다 닭강정도 맛있네 깍돼지를 강정으로 우와 스파게티 우와 맛있겠다 진짜 안 파는 게 없네요 토요토록으로 잠시만요 여기 뭐였어? 타코야키! 타코야키 기다리고 있었는데 타코야키 팔아요 나 타코야키 먹고 싶어 옆에 있네 저와 타코야키 제가 딱 기다리던 거예요 타코야키 저는 쉬림프 써있어서 새우 그래서 제가 새우를 안 좋아하니까 나도 나도 싫어 싫어하네 우리 싫어하는 거 진짜 우리 말차도 같이 싫어하고 민트는 좋아하나 민트는 싫어하는데 민트 초코너를 좋아해요 야채 싫어하죠? 어 마늘, 양파, 풀, 올리 오겹살? 오겹살? 떡볶이 떡볶이 나 맛있겠다 와 질전원 와 오 podemos 천원, 천원 붙였께 모카 언니 모카 언니 버전 할까? 타코야키 있어요 어? 포장? 얼마야? 6천원 3천원 3천 4백원도 되고, 6천원도 돼요 와 3천 5백원? 5백원 붙였께 언니, 언니 이거, 저... 8알 짜리 6천원을 언니 3천원, 저 3천원 해서 8알 해서 네알, 네알,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와, 고맙습니다 짠 언니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요 제가 저렇게 바르고 저렇게 먹고 싶었어 이거 당장 먹고 싶어 너무 더워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저 집 가서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아 잘 먹겠습니다 음 아니요 이거? 한입 새우 맛있어 좀 뜨거워요 진짜 맛있어 뜨겁지? 고마워 고마워 아 2일차 마지막 코스 너무 인상적이네요 너무 행복했어 언니 모든 게 2일차 마지막 코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언니 일곱발 가자 오 일곱발 갔어 네발 아 네발인가? 오 네발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거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온 김에 여기서 단체산을 찍을래요?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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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버트 타요? 버트 타고 싶다 iferation 여행이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 한 팀이 됐으니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차